유리아로 가는게 나을꺼야 저만 팔리면 본인이 써도 되고 치명공수 로맨 보다는 유리아로 가자 야 이거 처음 제작해 본다 이렇게 잡시나 잡숫 잡시나 짠짠 등록 유리아 제작구 유리아는 제일 무난할꺼야 아 잠깐만 있어 없게 매물 보고 가자 아 미안 실수할 뻔했다 아 메모리 아예 없구나 메모리 아예 없으면 유리아가 칼라스 포지션 해가지고 제일 무난할꺼같애 이렇게 잡시나 3개를 놓고 마렉의 산물 570 그리고 1000개 아까 립에 립에 갈아넣어가지고 1000개 그대로 있네 장비 제작 띵 띵 얘 왜 이렇게 품이 왜 이렇게 똥품을 잡는거야 그 다음에 상한가로 유리아 상한가루 올려놓을께요 야 지금 뭐지 다 잘 팔리고 있죠 샷카트 돌리면서 내가 번 은하가 지금 얼마야 아 저거는 뭐 실패 확률 그런거 없어요 샷카트 하면서 돈 벌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대박이야 근데 칼라스는 아마 너무 잘 나와가지고 상한가에 안 팔릴거야 빨리빨리 하는게 나을거야 샷카트 감사합니다.